예예 자 앞에 보시구요 앞에 보시구요 첫팀 아 이거 팀은 정해야되나요? 첫팀과 백팀입니다 우리 이중기씨는 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혼자팀이에요 혼자팀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할텐데 어떤 게임을 하느냐 저희가 시범을 보여줄 세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입니까? 박수로 맞아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결국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앞으로 나와주시구요 두명이 시범을 보이나요? 자 준비 이제 369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69 369 아따 아니 왜 그래 하하하하하하 자 3하고 6하고 9가 들어가면 아싸 라고 외치시면 되구요 5가 들어가는 숫자 5의 배수는 만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연습 시작 369 369 369 369 369 369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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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합니다 아 진짜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박수로 주시기 세분 자 걸린물은 뒤에 있는 다트판을 돌려서 복불복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소금식회 원샷 콜라 원샷 레몬 먹고 휘파람 매운 떡꼬치 청양고추 먹기 뭐 굉장히 많아요 분장쇼 통아저씨 축축이 다양한 볼칙이 있습니다 자 자 이중희씨가 가운데 서주시구요 그럼 저 뭐 어떻게 여기 서있어 예 이중희씨 거기서 같이 게임하는거에요 이중희씨가 걸리면 이중희씨가 벌칙을 수행하는거에요 아 나 죽었다 옆으로 좀 붙여주세요 예 옆으로 붙여주시구요 아니 아니 게임을 하는데 이중희씨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안돼요 예 옆으로 한 번씩만 떨어지겠습니다 예 한 번씩만 예 몸 담으면 안돼요 자 자 연습게임 한 번 해볼게요 자 369 준비하면 야 라고 유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자라고요 아싸 아싸 3하고 6하고 9가 들어가면 아싸 그리고 오엠의 수는 만세입니다 연습 한 번 할게요 제가 시작하시는 분부터 시작하는거에요 이쪽으로 369 준비하면 야 369 준비 시작 369 369 잠깐만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이 게임 모르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 진짜 다 외롭고이시는데 아 진짜 다 외롭고이시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왜고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왜고 외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중국요 어 큰일난데 중국을 못찾는다 아 아 아 할 수 있어요 예 3하고 6하고 9가 들어가면요 아싸 하시면 되구요 오에 배수 오일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제팬 모르세요 제팬 아 아 큰일났네요 아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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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일본 분이 깍두기입니다 아시죠 자 한국 분이 들으시죠 1,2,3 1,2,3 1,2,3 돌발이구나 아자 아싸 1,2,3 3 3 아싸 아 0,5 5 5 5 5 만세 6 아 뭔 소리야 자 이번 분은 깍두기 하겠습니다 이분은 잠깐 여기 옆에서요 옆에서 아 영어로 아 영어로 1,2 1,2 3 아싸 3 하지 말고 아유 모르겠다 아냐아냐 그게 아냐 엑서사이즈를 보여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자 3690B 큰소리로 예 아가 아니라 야 해주세요 390B 아 야 야 3690B 야 시작 369 369 369 369 아 아 아 6이면 안되지 6이면 아 아 예 자 연습게 한국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369 369 369 369 시작 참 아 아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예 외국에서 오셨나요 외국에서 서울 어디서 서울 어디서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서울 어디 합정품이요 예 제형 본인 이상한 것도 까먹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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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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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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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린 사람 야위치침하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렇게 합시다 우리 팬미팅은 7시에 끝나지만 걸린 사람은 야위치침하고 가기 예 뭐 두고 없어요? 예 좋습니다 ä 럭 신으로 reun hè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 jack yow 미 z 기 d 1 장소 하하하 하하 펜 50 칠 아니 여기서 여기서 아싸 만세 몰라 몰라 아싸 아싸 한번 해볼게요 아싸 7 7 8 만세 11 12 아싸 만세 예 내가 이 기계가 게임하는거에요 예 자 이 게임을 어떤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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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가지고 빨리 걸린 사람 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로운 게임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야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에 보고 야 큰 목소리로 야